노래를 전체적으로 아주 가창력도 좋고 좋았어요. 지금 보이스적으로는 완벽한 보이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제가 사실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분도덕이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노래는. 그냥 깔끔하게 샤프하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가창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매치가 잘 되었을 때는 정말 대직할 만한 그런 상대가 없을 정도로 큰 가수로 갈 수 있는, 큰 가수로 갈 수 있는 좋은 보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를 더해 갈수록 좋은 모습을 좀 봤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애심 답변. 진행자로서 이렇게 회남된 부탁 같은데. 김에 진성 님께서 군더더기 없는 노래 한 소절. 저도 사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사실 좀 부담서력.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난 영원한 당신의 사랑을 받은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우와! 제가 저녀를 불러. 응, 하잖아요. 우와! 이제 시작입니다. 보이스킹이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